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물류네트워크 다직에 나섰습니다.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선전시를 방문해 포트세이지를 전개했습니다. 대표단은 17일 베이징물자대학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와 양국 간 물류네트워크 협력방안과 경기도 우수제품 수출입 지원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. 또 베이징물자대학과 물류인재육성 및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18일에는 선전시 전자상거래협회를 방문해 현지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해상배송을 통한 중국 역직구 물동량 활성화 및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평택항 투자 유치를 논의했습니다.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강일 사장은 한중 FTA의 발효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국의 물류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KSD 뉴스 이근하입니다.